대학 축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뒤에 분들 안다치게 조심히 질서를 지키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모기야 저희 데뷔곡 뭔지 아시나요? 네 맞아요 모모모라는 곡인데 모모모라는 노래 많이 나올 때마다 같이 모모모 크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우주소녀 6월 7일 해피라는 곡으로 컴백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도 다들 지치지 않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신나는 대학교 학생분들 앞으로 더 좋은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.